.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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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사냥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 맞았어 아이씨 얘들 죽겠다 잠깐만 뭐야 아 실패했어? 와력이 없었구나 네 와력이 없었나보네요 벌써 다 썼네요 위저일렉션 말고 소생술 자 얘들 회복시켜주고요 회복시켜주고 바꿔주고 물약 하나 먹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좋아 몬스터블 사냥 좀 해줍시다 와아.. 지금 몇만몸였냐구요? 한번 볼게요 얍 경험치 7만5천밖에 안모였네요 아직 한 백만까지는 모아야되지않을까요? 아 이제 좀 쎄졌구나 싶었을때가 한 백만? 워샥! 가위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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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좋다. 그래 마법이네. 마법의 답이었어. 컷! 완벽하다. 완벽해. 어? 어? 이이이이이이... 고얀 것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죽었네요 살려주면 되죠 뭐 까지 거 살려주면 되니까 죽었으면 살아나죠 뾰로롱 아이고 실수했다 마을 한번 다녀야겠다고요? 아니요 마을에 지금 다녀올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배를 살려주다니 당연히 살려줘야겠죠 죽는데 어이 오레타차 나카마더로 어이야 아이고 자 막아주고요 가자 컷 패키지 롤플레잉해도 몰이 사냥이 가능하다니 대단한데 그 뭐냐 나르실리온에서도 몰이 사냥했었어요 아 왜 또 안튀어져 깨끗 깨끗 아주 깨끗해졌죠 이건 뭔 게임이냐 레이디안이라는 게임이구요 네 나르실리온 후속작이죠 아 나르실리온 후속작이죠 아 나르실리온 후속작이죠 나르실리온 젠작이죠 아 이거 맞았다 컷 컷 컷 잔 흠 스카드 잼하다가 엔딩 못보고 지워서 못 구하고 있는데 그래요? 스카드 잼 끝 inner 요 하나 먹여주고 나르실리온 범 Et 괜찮아? 완벽하구요 지금 경험치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볼까요? 아, 뛰어야되는데 뛰지를 못하네 스태미너가 다 되어서 뛰지를 못하는건가? 스태미너가 다 되어서 뛰지를 못하는건가봐요 제가 이게 스태미너가 다 달면 뛰지를 못한대요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안 뛰어지는건가봐요 왜 뛰다가 안 뛰다가 하는가 봤더니 그런 비밀이 숨어있었습니다 제 깐트롤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제 깐트롤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임의 문제였어 게임이 문제였다고요 스카이림처럼 피로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피로도가 다 달면은 뛰지를 못해요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었어 만들고 빛가트롤 meatballs свое게 탈미예요 컷 컷 쬐 탈미 컷 엇 완벽해 컷! 야 진짜 이거 사냥 진짜 좋은데? 사기네 사기네요 사기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모았는지? 뭐야 19만 밖에 못마.. 어.. 못마았어? 아이씨 19만 밖에 못마았다고? 5초 달려면 파스보다 체력 좋은거 아니냐? 5초 달려면 파스보다 체력 좋은거 아니냐? 5초 달려면 파스보다 체력 좋은거 아니냐? 옛날에 이런 게임은 치트 오토매틱 써서 치트쓰고 했는데 에디트 말씀하시는거죠? 아이씨 아이씨 yah MP kimse 없어 mp 없어 잠깐만 물을 다질네요 우융 두명이 죽었죠? 두명이 죽었는데 괜찮아요 살리면 되거든요 아 완벽해 아이고 실수했다 두 번이나 써보라고 발목잡는 애들은 버려야지 쟤네들이 내 어그로를 끌어줘가지고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빨리 모여라 이제 슬슬 가볼까요? 이제 슬슬 가보자 네 슬슬 이제 갑시다 저가 따기 귀찮다 빨리 깨러가야지 네? 지금 가려고 했는데요? 아 이게 스태미나가 딸려가지고 뛰지 못하는 거였어? 왜 못 뛰지? 네 네 지금까지 번거 능력치 적당하게 올리고 아 진짜 미쳤네 왜이렇게 멋지니 아이가 니같더라 이처버스 가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있네 야 대박 하아 하아 네 지금 딱 방송 방송 켠지 12시간 10분 지나고 있네요 방송 켠지 12시간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스태미나를 좀 올릴까요? 스태미나를 좀 올릴까요? 스태미나를 Harris 뭐? 기는 필요 없겠죠? 기는 한 70? 지능이랑 집중력은 다 올렸고 기한 300 정도면은 아 그래요? 딱 20번 사용할 수 있네? 응 150 150 찍어줘야겠다 150까지 찍어주고 방어력은 한 300까지 아 방어력은 300이 끝이구나 아 이건 좀 많이 다네 공방 300 찍었죠? 공방 300 찍었고 이제 마법력 올려주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이제 마법력 올려주도록 합시다 20만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20만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요 알쓰 800까지 1000까지 찍다 10만ues 50산봉 10 so mafia 나머지는 체얼 올려줄게요 다른거 올릴것도 없고 네 마법력 더 못올려요 더 못올립니다 됐다! 이제 초강력 괴물이 됐겠죠? 얘는 빨리 체력 1000 찍어야 되는데 체력 1000도 못 찍고 있네 발동되는 것만 보면 되겠네 그래요? 미스릴 반지로 조정하면서 버스트 아이스 발동되는 것만 자고 일어났는데 왜 계속 하고 있냐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켜남하고 있어 켜남 편집의 왕까지 편집의 왕까지 진력 1 2 1 입ở자 어디지? bij죽 투어 띄지 못하네 현황이라 적혀있는데? 여기다 어? 이벤트 일어나네요 당신이 호린이요? 호호호호호린 호호호호린 음? 당신들은? 호린? 무슨일이야? 잠시 얘기를 좀 좋습니다 엘렌 잠시 갔다오도록 하죠 네 요즘엔 합류하는 동료하고 밸런스가 맞을거야 그래요 무슨일일까 음 후 뭐지 푸린 이거 왠지 통수각인데 푸린 야 얘기는 다 끝난건가 아 네 무슨일이야 아 저 앨런 네 전 이제 그만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이탈하는거에요 엥 자세한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군요 사정상 음 이란 꼭 가셔야겠어요 빨리 가 아 너 필요없어 엘렌만 있으면 돼 이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엘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말씀을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잘가요 다음에 만나게 되길 바라죠 네 네 후린 후린 아 그럼 우린 파가사이로 가볼까 파가사이로 갑시다 어 이동하네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여기로 여기로 왔구나 네 파가사이요 파가사이 빠가사이 아닙니다 빠가사리도 아니구요 자 일단 자야죠 어 여기로 왔으니까 왔으니까 자주고 왜 일러스트를 이렇게 걸렸을까 너무 팔이 길잖아 유비야 유비 관우 장비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병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60개정도 사주고요 우유좀 사줍시다 얘한테 저도 우유 좀 사줄게 네 돈 엄청 많죠? 제가 그 뭐냐 도박에 도박해가지고 로또 당첨됐어요 엘릭서도 5개씩 사줍시다 체력과자 사서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얘 우유 없나? 아 있구나 조금만 사줍시다 체력과자 사면 되겠구나 체력과자 어제 7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6시간 동안 게임하다가 동료를 하나 못 구한 사실을 눈치채고 그 동료가 아주 섹시하고 이쁜 캐릭터라고 하길래 제가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6시간 동안 한거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온겁니다 아 이 자식! 감히 그래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이미 본거 또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네 도박으로 갔다가 네 잭팟을 터뜨렸죠 그 섹시하고 이쁜 캐릭터 벌써 타이트했습니다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아주 나쁜 여자였어 못돼먹었어요 못돼먹 가슴은 좀 착하긴 했는데 금방 떠나더라구요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하나 먹어주고 자 하나 먹어주고 뭐가 착하다고요? 네? 착하다고요 나쁜아이가 아니었다고요 나쁜아이가 아니었다고요 아잇 젠장 여기가 반박에 안죽네요 여기 한방에 안좋네여 히힛! 자 지나갑시다 빨리 엔딩 봐야지 75%나 진행했다고 하는데 금방 이제 엔딩 풀겠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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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최대치 이것 좀 몇 개 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사서 외겨야겠다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마법 과자를 좀 사줘야겠네 돈 많아서 괜찮아요 돈 많아서 괜찮습니다 아 여깄다 아 맛있군 애들 피가 너무 적어가지고 흔한 졸부에 대해서 돈 많아서 괜찮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엘씨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육백만원 가지고 있어요 천육백만원 체력 토핑 좀 하자 천육백만원 자 이것저것 마을 돌아다녀 볼게요 젠장 재수없게 생긴놈이 돈을 준대도 싫다고 하네 댁들도 여행중인가본데 호 압데라의 가이드를 찾아가는거라면 그만두쇼 정말 싸가지없는 놈이라니깐 뭐라고 압데라? 압데라가 누구야 어떤자식이야 오늘은 얼마 못벌었군 한폼줍쇼 뭐지? 눈오는 여름밤이 이거 해보셨어요? 여기가 못들어가나보네 로드펜 300을 넘어 유적지로 가시는건가요? 로드펜 300을 넘기위해선 솜씨좋은 가이드가 필요하지요 압데라에 가면 좋은 가이드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 압데라로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안에 되는일이 없어요 동생은 대학에 낙방하고 저는 이혼을 하고 아버님은 알아두고 조상의 묘를 잘못쓴건 아닐까요? 수고스럽겠지만 저희 집안 묘를 찾아주실수 있겠어요? 보수는 드리겠어요 음 어제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는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자고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이해 안내시는거 performance 쉬지도 않고 죽을 맛이긴한데 엔딩에aguantly 그렇게 엄청 멀지는 않은거 같으니까 달려보고있습니다 올이알콘? 이거 좀 센데? 이거를 사줄까? 오리알콘 파타 지혜의 투구 기사 헬멧 써줄게요 기사 헬멧 기사 헬멧이 좋네 학자의 옷 학자의 옷 지능 25 올라가네 근데 똥이죠 굳이 저런거에 낄 필요가 없죠 오래된 거북 포스아머? 골드아머? 오오오 골드아머 하나씩 사서 껴줍시다 마법사의 망토 성지사의 망토 하나씩 사서 껴줄게요 골드숄드아머 일단 여기까지 사서 애들 다 껴줍시다 일단 여기까지 사서 애들 다 껴줍시다 얘도 골드아머 껴야되나? 홈방 명성 지능 15 지능 15 마법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 상승이라는데요 마법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 상승이래요 흠 음 미스레일 서클랩? 똥이네 똥이고 골드숄더아머 이곳에 껴주고요 어 녹슨 장갑 파네 여기서 이제 중기장 장갑 중기장 장갑 요거 좋다 중기장 장갑 제라드 밴드 필요없고 헉 뇌신의 파..방패 여기서 파네 뭐야 겨로.. 겨로 파는 아이템 준거야? 뇌용 아니 뇌신의 방패 이거 유니크 아이템 아니었어요?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이야? 뇌용 뇌용 혼자있으면 아직도 첫번째 마을이었을텐데 그러게요 혼자있으면 켜농 안하고 그냥 끝났겠죠 이제 시작해 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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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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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어디지? 터뜨끄 진행 잘 되가나요? 네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전체 마법 있으니까 뭐 진행하는거는 어렵지 않아요 압데라 마을 가야되는데 네 압데라 마을 여기 아닌가요? 돌아가고 있는건가나 지금 어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닌거 같애 이쪽인가보다 잘못 온거 같애요 여기 맞아요? 여기 왔던데인거 같은데 첫 포스 잡은데 첫 포스 잡았던데 거기 같은데 여기 여기 압데란가? 아니 마을 이름정도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때 표시를 해줘야지 묘지한번 들리라구요? 알겠습니다 여기 묘지가 묘지에 좀 웃긴게 많이 있었죠 김땡광 벅가스 중독으로 숨지다 땡 센 센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와모님 짐에 와모온의 집이라고 써있나요? 네 소닉 블레이드 엑스 엑스엑스 자다가 이빨에 목이 걸려죽다 아니요 아직 안먹었어요 배고프네요 스포라테스에서 온 사람 접신물에 코 박고 죽다 흫 뿌아송 죽어서 몬스터로 한생하다 도망이 들어 여기에 잠들다 그냥 죽은 사람 젊은이 사망 타구 지금부터 어찌 서닉 아 까불다 맞아죽다 방이 어둡다고요? 네 어둡죠 뒤에 뭐가 지나갔다고요? 패다 지쳐죽다 계속 그렇게 게임하면 죽는다고요? 배못이 게임하다 눈병으로 사망 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땡땡 길가다 넘어져 죽다 물건은 사기 눈병으로 사망했대요 아이 도대체 어느 거야 이거 도대체 이 시이 이 자식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 이거 도대체 어떤 묘지를 압데라마을 갔다와야 된다고요? 그래요? 밥먹으면 졸려서 못할걸? 밥먹으면 오히려 덜 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 노곤할 때 얘기고 밥먹고 졸린거는 내 나태해졌을 때 얘기고요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일상생활에 안좋아한 나태한 민갠들이나 하는 생각이고요 하는 생각까진 아니고 나태해지면 그렇게 되는거죠 밥먹으면 졸려서 못한다니 말도 안되는 얘기 밥먹으면 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죠 아 네 잠깐만 누구든 예배는 있죠 네 제가 그 예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식곤증은 생리적 현상인데 하지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근성으로 근데 근성론 모르시나요 근성론? 근성이면 다 해결되요 이거는 식곤증? 아니 지금 저어? 게임할 걸 생각해야지 아직 멀었는데 엔딩이 아직 멀었는데 저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이 와요? 해병대 가면은 4박 5일 동안 잠도 안 지우면서 잠도 안 지우면서 굴린다던데 그 사람들 그럼 다 죽었겠네요 지도 게시판을 한번 봅시다 지도 게시판을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지도 게시판에서 압데라마을로 가야겠죠 압데라마을로 갑시다 와무 군대 갔다왔냐고요? 아니요 아직 미필이에요 세상에 와무 해병대 간대요 네?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아 여깄다 지도 아니 이 친구 안 주무시나? 어제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데라 저기 오른쪽 아래였네 네 아 참 이상한데 돌고 있었네 자 일단은 네 여기 왔으니까 한숨 자줘야겠죠 네 세이브 한번 하자 알겠습니다 어 네 아니 안 끄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안 끄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니가 갑자기 잠 어 졸렸던 것도 다시 풀리네요 어 졸린 것도 다시 풀리네 지금 흥 흥 흥 으 thermometer 으으으으음 아직도.. 아직도 숙련.. 숙련도가 낮아가지고 칸 한 번밖에 못 빼네? 뭐야 죽었어? 아이 바보같은 자식.. 왜 죽고 난리야? 조비의 미미를 수호하였습니다. 왕도 마저씨 좋은 아침이예요. 주무셨나요? 네 용회배님 쿠키언기 감사합니다. 아뇨 못잤는데요? 밥도 안먹었어요 심지어 밥도 안먹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 원숭이같은 놈들이 마법을 쓰네요. 이상하게.. 여긴 뭐지? 여긴 나중에 들어가야되는 곳인것 같고 원래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방송 있는데 오늘 저녁 방송 있는데 오늘 저녁 하시는건나요? 오늘 저녁 하시는건나요? 오늘 저녁 하시는건나요? 아뇨? 본건건 아니고.. 네..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합니다. 편하게 하고 싶어서.. 편하게 갑자기 하고 싶더라구요. 아니 얘네들은 왜 여기 나오는거야? 아니 얘네들은 왜 여기 나오는거야? 롤디디는 하루를 누나왔습니다. 그대가 하필 개똥같은 게임 화명을 하시나요? 그 때가 하필 개똥같은 게임 화명을 하시나요? 네? 개똥같은 게임이라구요? 아니... 아 저 뭐냐.. 레이디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거 들으면 슬퍼하세요. 롤멘님 쿠키한테 감사합니다. 왜 이걸 똥게임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겁니까? 이 자식 안죽네? 아니 뭐하길래 이 자식 죽냐 쟤는 네? 제가 그랬나요? 꿈속에서 그런거 아닌가요? 요벨베님은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서 꿈꾸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게임하는 꿈 거기서 들으신거 같은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만 아이 아 아 엘렌 능력치 다 올렸으면 봉투 만들 자리에요 적들이 너무 쎈데 아니 얘네들 죽고 일어나면은 왜 디펜스로 바뀌어져있는거야 도대체 학습 싸우라고 바모같은 녀석이라 아 찾았다 이곳인가요? 그렇겠지 여기 밖에 더있어? 자자 빨리 도와줄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 우리들끼리라도 넘어가자구 아 그렇게 서두를건 없잖아 여러분들 저 잠깐만 세수좀 하고올께요 세수좀 하고오겠습니다 네 저녁떼 저녁떼요? 저녁떼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녁떼 저녁떼 저녁 읍 저녁 하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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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군요. 전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냐 너희들은. 만약 저 도로... 어... 로러팬 산맥을 넘어가기 위한 가이드를 구하는 거라면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군.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들로서는 그곳에 그냥 지나치기엔 위험부담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도 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고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음... 돈을 준다고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곳이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가기 싫은걸. 아 거참 그 아저씨 되게 쫀쫀하게 구시네. 돈 많이 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여자가 왔슨.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나? 어? 뭐... 뭐라고? 이상한 여자? 19군 전기 얻나요. 여캐들이 가이들에게 납치당한다던가 몬스터에게 끌려간다던가 산적에게 잡혀간다던가 엘스타드한테 고백을 한다던가 엘스타드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어... 가이드랑 네... 은밀한 데이트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짜분도님. 아 이미 진짜 진정해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상한 여자? 이상한 여자의 주먹맛 좀 볼래? 훗. 헛소리 그만하시고 다른 사람이나 알아봐. 그리고 거기 뭐 어쩜하게 생긴 당신 띠용 그 이상한 여자 난 빨리 끌고 사라지시지 어... 사라지시지 계속 듣고 있자든 짜증이 나는군 못하면 너희들끼리 지나가도 좋아 말리진 않으니까 이게 진정해 진정해 휴 할 수 없군요 다들 일단 스포라테스로 돌아가도록 하죠 스포라테스로 돌아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잔쟉 invari kirb 이칸 장하대 이상한 아저씨 당신 없으면 못 갈줄 알아? 니용놈 헫 esté 기분 나쁜사람 갑시다 어서 꺼져 난 돌아와줄 생각 없으니 이이이이이이이 고얀 것 어따 대고 큰소리야 자 한번 자주고요 여기로 그냥 지나가면 안되나 안되는구나 할 수 있어 아임이 진정하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봐요 일단 스포라테스로 돌아가기로 해요 준비도 확실치 못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아 뭐 나야 상관없으니 알아서 자 스포라테스로 돌아가자고 하네요 스포라테스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다들 아침식사 하셨나요 저는 아침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게임하느라 뭐올릴까 체력올립시다 어머니 여자친구 사귀어본적 있으신가요 왜요 아 소음식사 하셨나요 될 수 있을까 종 저희 쪽에 아 알 알 알 알 알 알 알 감사합니다.